배우 류준열 씨가 열애 인정 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. 19일 류준열 씨는 한 해외 브랜드의 행사에 참석했는데요. 한소희 씨와의 열애 인정 후 4일 만이었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류준열 씨는 별다른 멘트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하트 포즈를 부탁하는 최재진의 요청에도 손인사로 대신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. 앞서 류준열 씨의 전 연인인 혜리 씨와 현 연인인 한소희 씨가 SNS를 통해 설전해버렸고 이 과정에서 류준열 씨는 환생연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결국 혜리 씨와 한소희 씨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류준열 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. 한소희 씨의 전 연인인 혜리 씨의 전 연인인 혜리 씨는